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는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의 전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이 중요한데요. 환경정책은 대기와 물,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재반법, 제도, 조직, 재원, 거버넌스의 총체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. 본 과정은 환경정책의 개념과 역사, 환경정책의 이론적 배경, 그리고 환경정책 수립과 실행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환경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핵심 개념을 익힐 수 있으며, 현장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실전 Q&A를 제공합니다. 환경정책 이해과정은 환경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.